잉여멘! 로블럭스?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! 저희가 물건으로 변신을 해서 숨바꼭질을 할 거예요. 오늘 물건으로 변신해가지고 탐정님한테 도망쳐야 됩니다. 오늘 왜 도망치는 줄 아세요 리아님? 뭐예요? 내 마음을 훔쳤기 때문이야. 넌 너무 잘생겼어. 잉여멘! 자 그러면은 이제 숨바국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으로 우리가 변신할지 기대해주시고요 맵 선택 가겠습니다 맵이다 역시 수쿠리지 야 역시 학교 가자 어 뭐야 야 나 이걸로 됐네 자 이번에 20초 남았습니다 빨리 숨으세요 자연스럽게 숨어야지 더 안 들키겠죠 면은 어딨어 나 교실인데 너 이거야 화분이야 나 이거 우리 화분인 걸 말하면 어떡해 아 우리 다른 걸로 다른 걸로 그러면 나 의자로 변신해야지 우리 술래 없잖아 미호야 너도 술래 아니잖아 아 술래네 바꿔야겠다 어? 근처에 뭔가 바꾸는 소리가 났는덴 아 불안해 난 벌써 한 명 잡았다고 와 근데 맵이 다양하게 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 더 잡는다 아 이거 명탄장님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걸리면 안 되는데 이 코끼린가? 자연스럽게 숨어야 돼 자연스럽게 나 최대한 자연스럽게 숨었어 나도 복도의 의자가 뛰어다녀 보다 저녁은 내가 죽인다 literature 여러분들 그리고 아래 x 세개가 목숨이에요 세번 잡히면 탈락입니다 재결장 모르죠 모르죠? 미호가 하늘을 날아다녀 popped 고하늘 bio가 하늘을 날라다녀 좀 버틸 걸 움직이지 말고 아 몰랐네 옆에 있는지 와 리아가 이렇게 숨어있네 와 위에서 매서운 눈으로 물건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 잘났어 엄청 많아 리아 내가 볼 때는 다른 걸 숨자 빨리 지금 아무도 없을 때 괜찮은 걸로 변신해서 숨자 좋아 이거야 그래 가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그래 그래 빨리 빨리 들켜 물 먹을 사람 나요 물 나요 변신 변신 빨리 클릭해 클릭 물 나요 물 좀 면 잡혔어 구독 이번엔 좀 어 하우스가 인기가 많은데요 너 하우스에는 또 숨을 곳이 많지 아 이번에 하우스인데요 음 어떤 걸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어 볼까요 오케이 완벽한 곳으로 숨었다 여기는 진짜 모른다 여기는 진짜 모른다 지금 술래가 미아도 아니군요 오케이 이 정도면 자연스러웠죠 와 나 진짜 완벽하게 숨은 것 같아 아예 모를 것 같은데 여기 나도 안 잡힐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30초 남았어요 으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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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긴리안가 저 의자 나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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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탐정한테 계속 잡히는 거 봐라 내가 시간 끌고 있어 얘들아 그래 열심히 우리는 편안하게 숨었어 고맙다 와 탐정이 한 명밖에 안 남았어 탐정이 한 명밖에 안 남았네 찾지 못하고 오케이 이겼다 요호 오케이 좋아요 어 이번에 내가 술래다 리아랑 미오는 숨는 사람 이번엔 제가 탐정입니다 오늘 명탐정 여맨이 가겠습니다 오 여맨이다 이거 클릭해서 잡는 건가 보네요 근데 나무가 왜 이렇게 많죠? 근데 나무가 왜 이렇게 많죠? 아 이거 잘못 클릭하면 피 깎이는구나 신중을 신중을 가야 돼요 와 이거 힌트 없나? 수상해 보이는 거 으아아아 돌 돌? 돌? 돌 잡았고요 오케이 돌 찾았고 컷 내가 볼 땐 이 킥보드 수상하다 아니네 킥보드 아니고 아 옆에 킥보드 킥보드 돌아다니고 있어 어 여맨이다 혹시 그 파란 색깔 그 촛불 같은 게 보이니? 어 나무 잡았다 너 옆에 있는데? 파란 색깔 촛불? 어 너 옆에 높은 위에 있어 대기 그런 게 어딨어 여기가 아니야 점프하는 거 안 보여? 안 보이는데? 와 오!!!! 아 이거 촛불이 아닌 건 선물 사재라 도박 зн Merci 도박 난 죽었어 ividual tienes 선물상자 좋아. 미오만 남은 거 같은데? 아니다. 두 명 남았다.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. 미오도 조금 좀... 잘 날리게 생겼네. 나이스. 우리 술래가 좀 잘하네. 구독. 오케이. 숨는 거. 자, 리아가 찾는 거네요. 오케이. 리아 좀 약올릴 생각에 또 기분이 좋은데. 자, 어떤 걸로 또 약올려줄까나? 생각도 못한 걸로 변신해야겠구만. 아, 맵이 좀 넓다. 이게 무슨 냄새야? 아, 나 벌써 들켰어. 아, 큰일 났다. 아, 나 벌써 들켰네. 도망자. 아, 나 벌써 들켰어. 아, 이러지 마세요. 여행이 도망다니는 거 보인다. 아, 이렇게 따돌렸다. 완벽하게 따돌리기. 아, 들켰어. 자, 미오 한번 볼까요? 아, 미오 뭐야? 미오 완전 쓰레기네? 어떻게 이렇게 풀려. 아, 완전 쓰레기네 이거? 이렇게 숨는단 말이야? 지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. 어, 리아다. 어? 어? 어, 리아다. 해. 그렇지. 뭐? 난 기능이 얻어 못해~? 롤루에! 변신해, 클릭해. 클릭해, 클릭해. 어? 어디 갔지? 어. 잘 숨었는데? 완벽해. 완벽해. 어? 아 이거 미호 완전 이거 쓰레기네? 절대 못 찾아 너 이렇게 숨는단 말이야? 니가 죽었어 아 잘못 찾았어? 자 저기 전봇대 친구 열심히 도망가는데? 어? 몰라? 어? 이걸 놓쳐? 어 아 이거 이기겠다 이거 이거 숨는 팀이 제가 그냥 인겨 드리겠습니다. 너무 쉽네요. 이 친구 왜 못 잡아? 이거 지금 뻔하게 가는데? 안 되겠다. 드라이브나 좀 할까? 드라이브 해. 부릉부릉! 부릉부릉! 띠띠! 드리프트 띵띵! 드리프트 띵띵! 드리프트 띵띵! 드리프트 띵띵! 부릉부릉!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? 드리프트 원 졸리기! 아아아아아악! 부릉부릉! 부릉부릉! 저 바람도 드라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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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! 좋아요! 자 이렇게 물건으로 숨는 게임 해봤는데요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해주시고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! 뿅뿅! 뿅! 뿅! 좋아요! тут 안녕!